매서울 추위에도 겨울을 겨울답게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 눈과 얼음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어딘가요? 동장군 축제라고 겨울에 하는 거예요 동장군 축제요? 다양한 겨울놀이 체험에 꼿꼿 언몸을 녹여줄 별미까지 다 즐길 수 있다 추워서 더 반가운 신선의 겨울놀이터 동장군 축제 현장 속으로 초대합니다 지난 23일 포천에서 동장군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겨울바람이 맞는 대형 얼음나무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에 인증사진은 필수죠? 눈으로 만든 집 이글루 체험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으면 돼요 어디 한번 겨울 반복의 보금자리로 나가볼까요? 어머 성인도 들어가요? 지금 무너지지 않나요? 저 안에는 진짜 따뜻해요? 겨울놀이의 하이라이트 아 눈살배 눈살배장이 인기 최고입니다 눈사이로 달릴까 말까 말까 왜 이러죠? 달리고 싶은 거죠?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네요 이게 엄마가 더 재밌어요 은근히 쓸 일 있다니까 노 탈 거야?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법 많이 힘들어요? 잠 잘 잡니다 태워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오는 속도감에 아이들은 신이 나고 어른들은 지금 묶여둔 스트레스를 날려봅니다 아이고 골이 빵 깨졌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애 때문에 왔는데 제가 더 재밌겠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모두가 즐거운 이 순간 유난히 힘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화이트 화이트 아 걸어야죠 우리 친구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? 죽을 것 같아요 화이트 잘 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어린이들 끌어주고 밀어주기를 무한 반복 중인 아버님 아이고 오늘 운동 제대로 하시는데요 지금 몇 번째 타시는 거예요? 아 지금 한 다섯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애가 좋아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놀라지 마시라 이곳은 썰비장만 세 곳이랍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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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으로 돌아가는 회전 썰매 인기 좋은 이유가 따라 있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재밌겠죠 이거 재밌게 아까 안 끌어줘도 되니까 우선 애들이 자기들끼리 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 낚시터에선 송어 잡기 체험도 한창인데요 없는 게 없는 겨울 체험 종합 선물 테스트 같아요 다칠까요 오우 모두가 집중한 가운데 낚시줄을 얼음 구멍에 넣고 오 있어 오 오 올렸다 내렸다를 한참 반복하다 보면 하나 물어줘요 친구 우와 이렇게 지나가던 송어가 덥석 무는 거죠 올라오네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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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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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철 맞은 송어를 품에 하는 행운의 주인공들 정말 잡았어요 지윽하고 쏟네요 손맛이 축제 와서 송어 잡았습니다 하하하 자 신나게 즐겼겠다 이제는 배를 행복하게 할 시간 낚시 체험으로 잡은 송어는 5,000원이면 회 한 접시로 변신 잡지 못했다고 실망한 금물 갓 잡은 송어회를 따로 판매도 한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과 먹을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호천 동장군 축제는 내년 2월 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콩콩 건물을 녹이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? 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어구이 맛이 어때요? 음 대박 오 오늘 어릅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제일 어릴 적으로 좋은 것 같네요 오 오 자 이번에는 겨울철 별미 빙어 튀김도 맛볼 수 있다죠 고소하죠 고소하죠 그 외에도 각종 간식거리에 추억의 옛날 도시락까지 예쁘다 와 다양한 음식특볼에 골라먹는 재미까지 더해집니다 많이 밥 먹어본다며 저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추운 겨울을 있게 하는 겨울 체험 종합제트게 있는 곳 포촌동장군축제에서 행복한 추억을 남겨보세요